자, 19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Look at your clothes. Look at은 봐라 라는 뜻이죠. 뭘 봐요? 너의 옷들을 봐라. 너의 옷 좀 봐. 너는 wear anything, 어떤 것을? 입고 있니? 물어봤죠. 너는 입고 있니? 뭘 가진? 그 옷 위에 스트라이프가 뭐예요? 줄무늬죠, 줄무늬. 뭔지 알죠? 옆으로 줄 돼 있는, 세로도 있고 그런 줄무늬를 가진 어떤 것을 입고 있니? 물어봤어요. 너는 probably, 아마도 그럴 거야. 우리 줄무늬 옷은 다 있잖아요. 그죠? 줄무늬는 everywhere, 어디든지 라는 뜻이죠. these days, 요즘 어디든지 있어요. in the past, 과거에는 however, 그러나 사람들은 different idea,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줄무늬를 가진, 가진 할 때 이디를 씁니다. 줄무늬를 가진 옷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during the middle age during은 뭐뭐,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middle age는 중세시대를 말해요. 옛날에 기사랑 공주랑 공작 이런 있던데 자, 그런 중세시대 동안에 많은 유러피언, 유럽사람들은 유럽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어요. think의 과거죠? 생각했어요. 뭐라고? 줄무늬가 입을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악마의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줄무늬는 사람들을 혼란시켰다고. 자, 보세요. make는 만들다고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가 올 거예요. 그때 목적어가 뭐뭐하다 할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people의 입장에서 people이 혼란을 주는 거면 그냥 동사원형 쓰시면 돼요. confuse.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혼란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죠. 그죠? 영어에서는 수동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confused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혼란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입는 것은 뭐다? acceptable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다. so 그래서 prisoner 하면 이 그 죄수들이죠. 죄수나 죄수들이나 범죄자 그죠? 범죄자들은 usually 보통 그것을 입었다는 거죠. one은 외열의 과거형이죠. 입었다. 그죠? 자, 1310년에 어디 어디에 10년에 프랑스의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있죠. 슈메이커 신발 제작자는 워킬드 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다. 뭐 때문에? 그가 스트라이프 클로스 줄무늬를 가진 할 때 이딜 했어요. 여러분, 뭐뭐를 가지다 할 때 줄무늬를 가진 옷들을 입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건가 봐요. 그죠? 아까 크리미널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만 입었으니까 어, 저 사람 범죄자 아니야?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However, 그러나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꾸다. 뭐를? 그들의 뜻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줄무늬에 대해서 자, 18세기의 후반 레이트는 후반이란 뜻이에요. 18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이 드레스 입었어요. 음 입혔어요. 그녀의 아들에게 스트라이프 줄무늬의 세일러 수트 세일러는 뭐예요? 항해 하는 옷이겠죠. 항해복을 입혔어요. 줄무늬로 된 항해복 항해가 뭐예요? 바다에서 입는 그런 옷이죠. 곧 순, 곧 모든 사람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시작했어요. 카피 디스타일 카피는 복제하다 라는 뜻이죠. 바 그러니까 벗겨 쓰는 거 이 스타일을 벗겨 쓰기 시작했어요. 20세기에 코코 샤넬 이란 사람이 introduce 소개했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뭘 가진 뭘 가진 줄무늬를 가진 패턴 형태를 줄무늬를 가진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했어요. 자, 이것은 스트라이프 이 줄무늬를 더 인기 있게 만들었어요. 뭘 하면 더 머머 있는 이란 뜻이죠. 더 머머 한 줄무늬를 더 인기 있게 만들었어요. 예전보다 이 이불 파턴 하면 악의 악마의 패턴 은 과거의 악마의 그 형태는 악마의 형태는 마침내 finally 마침내 turn into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매우 인기 있는 패턴 유형으로 바뀌었다. 그죠?